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고갯길로 꼽히는 경북 문경 하늘제에서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등으로 희생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원혼을 달래는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관음불교미술원과 경북문경시 관음리 주민들은 문경관음불교미술원에서 제16회 문경관음리 하늘제 유주무주고혼을 위한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당진 자은사 주지 해안스님 등 각 지역의 스님들과 전통 불화 전문 화가인 김종섭 관음불교미술원 원장, 김명순 국회정각회 직원불교신도회 부회장 등 불교신도들, 문경관음리 주민들이 참석해 하늘제에서 숨진 원혼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경북 문경과 충북 충주 사이의 백두대간에 놓인 하늘제는 삼국사기의 백두대간을 넘는 최초의 고갯길로 기록돼 있고, 삼국시대부터 임진왕,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 의병들이 숨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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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